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전호원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로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고발하는 사진들이었다 먼저 인스타 스토리에는 한 여인이 머리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배웠습니다 라는 문구를 중간에 표시하며 자신이 받았던 세뇌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군인들의 억압에 쓰러져 있는 참혹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다 이 게시물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5.18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나 비난의 댓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들을 꾸준히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두환 손자로서 그의 사과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이들의 공격도 많기에 앞으로 전호원 군이 어떻게 이겨낼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